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다 구원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방인이고 뭐 차이를 둘 것도 없고 다 구원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했느냐? 왜 38년된 병자만 구원했느냐?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을 하고 싶죠. 하나님 마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아, 이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조건적으로 믿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라고 신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나는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들입니다. 인류들,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죠?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선택의 문제가 있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치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 결국은 피치를 했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무조건하고 몽땅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급을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을지라도 뭐 피칠고 왜 해? 난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그대도 애국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나 그 구원을 준 대상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무죄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선택을 하지않아요. 옛날에 의과대학을 다녔 때 이상구처럼 누가 구원해 달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웃기고 있네요.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상을 두고 누구는 구원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했으나 다들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왜 안 했다고 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38년 된 그 환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같이 맨날 일평생 아프다가 볼 일을 다 본다고 하나님께 해 드린 것 하나도 없어도 나같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러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고 왜? 다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변해지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친척, 친구, 부모, 사람이 넣어주면 나는 낳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마가복음 5장 22절도 지금 질문을 조금 더 확실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세리, 삿개오라는 세리 이야기입니다. 이 삿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상당히 멀리 여리고로 예수님이 갔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왜 여리고로 오늘은 가셨을까?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삿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만 해도 세리장 밑에 세리들이 여러 명 있죠. 세리만 해도 사람들의 미움을 아주 최고로 받고 있는 그리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로 천국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을 사람 중에 가장 악질이 세리장입니다. 또한 부자라. 세리가 되면 다 부자가 됩니다. 왜? 로마 정부에 세금을 줄 때 로마에서 리베이트를 주니까 아시겠죠? 그래야 세금을 부지런히 걷어서 주죠. 그런데 그 삿개오가 제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삿개오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서 15장이 1점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오니?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성경 한마디 한마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누가 보면 15장 보세요. 모든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미 잘랐어. 조건적으로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 말은 들으러 착 모인다. 그 말은 아!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같은 나쁜 놈들도 어떻게 희망이 있어. 왜?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서 중풍에 걸린 죄인들 또는 문둥병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고쳐줘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이 세리들도 그렇다면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세리들도 사랑하시는 분이겠네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같이 먹고 다른 사람들은 세리나 이런 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만은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세리와 죄인, 세리가 아니라도 이방인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 집에 절대로. 그리고 대화도 안 나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이고 세리고 죄인이고 장녀 간에 차별대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별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석의권이나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벌 주고 나중에 그냥 영원한 벌을 받을 놈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석의권과 바리세인들에게 해 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큰 아들 같은 놈이에요. 나는 둘째 아들 그런 망나니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 예수님만 나타나면 세리들은 세리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들리는 소문이다. 그래서 세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는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그냥 조건 없이 회계도 요구하지 않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리들과도 밥도 같이 먹고 그분이 정말 문둥병, 중풍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중풍걸리게 했다면 누가 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사람은 못 하는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걔네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 문둥병 환자 열 명도 다 고쳐주고 그렇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사케오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자기 같은 사람도 자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네. 그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뭐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지은 씨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한 것 같다. 미워서 그냥 이 가슴이 그냥 다 아플 지겹다. 저도 가슴을 아파 봤거든요. 미워해도 아프고 또 어떻게 해도 아파요. 제일 아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 때 이화여대 의과대학생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한테 폭 빠졌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다가 이 여학생이 그것만 만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만나겠대요. 쉽게 얘기하면 무참하게 채웠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채웠어요. 채워서 채우니까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온 몸이 아파요. 제일 아픈데가 어디가? 여기서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입을 뒤집어서 끙끙 앓았어요.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님의 뜻이 유전자를 지배한다고요. 채웠더니 되게 아프더라고요. 진규독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이 사케오는 돈은 많고 부자인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 가도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갔는데요. 거기서도 안 붙였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형이에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멀리서 들리는 그 세리들, 친구 세리들을 통하여 들리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가서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세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시는구나 를 느끼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구로 오셨대. 아시겠죠? 그 당시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했습니다. 거리도 예를 들어서 한 20킬로 되었고 그 도중에 강도들이 우글루글 했어요. 갖고 가는 것을 다 뺏기고 목숨도 뺏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시려면 그런 위험성을 안고 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위험한 길을 통과해서 여리고로 가실까? 이 사케오 때문입니다. 사케오는 내 희망은 오로지 누구에게 밖에 없구나? 예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나도 내 같은 놈도 가만히 있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희망이 있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악령이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가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 너 새벽 기도 빠져먹는다며? 그럼 너는 안 돼. 이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참 비참한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조건적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적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과 이기심과 위선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조건적 사랑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 위선이 있어요? 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으면 벌 주잖아요. 말 잘 들어야 복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인간이라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하기 싫어도 말 듣기 싫어도 말 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럼 위선자지. 그럼 누구나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위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구 박사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 아아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거를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악령은 뭐라고 해요? 너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는 착해야지.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네가 기껏한 게 이것밖에 안 돼. 그건 위선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왜요? 맞아. 위선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악령들에게 맨날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나는 딱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근처도 갈 수 없는 너무너무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성령을 받으면 확실하게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누구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우리들의 목구멍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러요. 왜?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령을 받아서 자기의 정말 완전히 진짜로 악한 면을 성령이 확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란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그러니까 왜 욕심쟁이가 되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왜? 너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잘해 줄 거야.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이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들어? 부려먹자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조건적 사랑은. 그렇게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 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서 유전자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금방 태어나도 위선자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이렇게 부화시켜 보면 얼마나 뼈아리들이 이뻐요. 진짜 천진난만하고 그 속에 악한 생각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병아리도 키울 때 뉴스타트 시킨다고 해요. 병아리 사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료만 주면 별로 부실해요. 병아리 사료가 있어요. 병아리 주기 위하여 채소 자르면 칼도 따로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칼도 따로 있어요. 카나다 가서 그걸 또 샀어요. 정성껏 해서 병아리들, 병아리들이 금방 태어나서 병아리 사료만 주면 얼마나 병아리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싱싱한 채소를 이렇게 해서 주면 먹는데 먹는 꼬라지를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요. 마음 편하게 먹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놈이 탁 집었는데 조금 길어. 대박이야. 조금 길다 싶으면 찝자 말자 찝자 말자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있으면 아! 저놈이 토끼니까 긴 거 물었다. 뺏으러 따라가요. 아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니까요. 그게 태어나서 3일 만에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쁜 짓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그게 벽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나쁜 그런 이기적이요, 위선적이요,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배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100%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꼭 제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도록 이미 다 해 놓으셨다. 우리들이 뭐... 옛날에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강의 끝나고 또 설교 끝나고 그러면 할머니 집사님들 아이고 박사님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참 좋겠네요. 왜요? 하나님은 꼭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왜 박사님을 데리고 가실까요? 박사님은 훌륭하니까 천국 갈 자격이 있으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들이 50년, 60년을 예수 믿었다는 것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은 곧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무언에 배어있으니까 그래요. 유전자에 배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배어있는 그 조건적인 개념과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믿고 살아야만 악령이 자꾸 너 금방 위선 부린 꼬라지 존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항상 악령은 조건적으로 공격합니다. 너 방금 무슨 생각 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우리 큰 딸이 마약을 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떤 순간에 그 딸이 차에 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본래 유전자에 박혀있는 이기심을 이용해서 악령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버리기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놓으면 악령이 그 다음 단계에 뭐라고 그래요? 이상국 너 지금 무슨 생각 했지? 네 딸이 차에 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너 웃기는 거 아니야? 이게 철저히 믿음이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때 팍 거꾸라지고 말아요. 왜? 그것이 그 악령의 그 말이 뭐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기로 했으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고생을 고통을 안 받아도 될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미운 생각이 딱 들고 그렇죠? 너무너무 미워.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악령이 들어오면 너는 천국 못 가 이래가지고 네가 뭘 구원받았다고 끄떡거리고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성령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악령아 사단아 네 말 맞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나다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해 주신 거야. 당당하게 반박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반박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나쁜 생각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지. 이런 도덕으로, 영적인 진리가 뭔지 도덕성이 뭔지 차이를 몰라요. 사람들이 다 짬뽕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 사단아 네 말 맞아. 그래 나는 아직도 그런 이기적인 죄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너는 나한테 협박할 수 없어. 나는 네가 주는 생각은 그건 네가 넣어 준 생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넣어 주는 생각을 안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성령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중이야. 그렇게 사단을 마칠 수 있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하늘 날아갈 자격이 없네요. 그렇게 돼야 착한 사람으로 여긴 되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그건 교만한 거라고요. 왜 교만해? 내가 안 그래야 될 사람인데 그래버렸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었던 사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맨날 고통받는 악령으로부터 고통받다가 폴리타바예요. 악령이 주는 그 영적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박사님, 아무렇게나 온갖 나쁜 생각 다 하고도 그러면 되겠네요. 성령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 본 일이 없으면 그렇게 물어봐요. 박사님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요. 성령이 여기 있으면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성령이 여기 들어와 계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악령과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케오가 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막 보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사케오가 왜 그랬는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많고 키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고 계셔. 이리로 가서 절로 가실 텐데 저기 보니까 뽕나무가 한 그루 있어. 그걸로 뛰어갔어요. 그때는 노인은 뛰면 안 되는 시대인데 뛰어갔다는 것은 체면불구하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체면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아, 뽕나무까지 오셨어. 거기서 섰어요. 자, 이 글을 보면 서서 사케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글을 보면 예수님은 뭐하러 여리고에 왔어요? 사케오 만나러 왔어요. 사케오가 만나고 싶어 하니까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사케오 한 사람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케오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잘렸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나 같은 세리장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러러 보셨습니다. 올려다 보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높은 사람을 우러러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높은 사람보다 낮은 곳에 가서 높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럼 높은 사람이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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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세리장 사케오가 그것도 염치불구하고 예의도 없이 그 예의 없는 짓이에요. 예의도 없이 그 사케오를 우러러러 보이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 뽕나무 밑까지 가기 전에 뽕나무 밑에 가면 할 수 없이 우러러러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기 싫으니까 일단 제자 시켜서 베드로야 너 저기 가서 사케오 내려와서 기다리라 그래. 그랬을 거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뽕나무 밑까지 가서 우러러러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러시대에 사케오야! 사케오야! 이름을 불러 세상에! 사케오가 얼마나 놀랍겠어! 나를 아시는구나! 사케오는 그때 정말 내가 온 세상이 미워하는 세리장일지라도 예수님은 내 이름까지도 불러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뽕나무 밑에 와서 나를 올려서 보시고 이게 사케오가 생각했던 예수보다 훨씬 더 부조건적이에요. 사케오! 박수! 자 내려오느라 그래놓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까무러칠 얘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케오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왕따 당해요. 나쁜 놈이야! 사케오로부터 돈이나 먹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케오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케오야! 내려오느라 너희 집에 가자. 오늘 하룻밤 먹자.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인간으로서 가문의 영광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 경우에 사람들이 집에 초청해서 우리 집에 묵으시지요. 그래서 묵으면 저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가면 벌써 제 침실 문에다가 박사님, 웰컴 환영합니다. 뭐 다 붙여 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짐 싸서 떠나면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케오가 자청하는 거야. 사케오가 우리 집에 주무시지요. 그 얘기도 하기 전에. 왜 그럴까요? 사케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서 오늘 밤 묵으시지요. 묵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케오가 감히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할 거를 그런데 속으로는 그것을 너무너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먼저 내 집 아름 찾아오고 사케오는 날라갈듯이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예수님이 사케오 보고 늦은 사람은 잘난다. 이렇게 되면 사케오는 뭐예요? 그 위상이 여리고 해서 진짜 가문의 여광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의 그 사케오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걸 다 안다. 너는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 같은 세리장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냐?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주무시겠다고? 그러면 불편한 게 많을 텐데 그래도 내가 전국 가려면 하루 번 제보 드려야 하죠. 별로 즐겁지 않게. 그러나 사케오는 뭐예요? 춤추듯이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를 구경하러 나왔다면서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케오라는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세리 집에 들어가서 나는 사케오 같은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조건적인 분으로 보고 비판했다. 아무리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은 충풍병자도 덜커덕 고치고 문득병자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구경 한번 하자 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구경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경합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묵어? 그랬더니 사케오는 아무 조건도 예수님이 붙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케오야 너 옛날 세리시대 네 세리장 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해 먹은 거 있지? 그거 실토할래? 그거 회개할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묵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색질 한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 준다고 뺏은 것, 그거 다 돌려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묵지. 그게 아니예요. 예수님이 먼저 내 집에 묵겠다고 하니까 사케오가 서서 죽게 내 소유의 절박을 깨으면 끝났어요. 그렇죠? 구원이 끝나야 끝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재산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잘못하고 재산을 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치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어. 어렵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걸지도 않았는데 사케오는 이미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고 온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저 예수가 저 사케오의 집에 가서 묵을 수 있냐 라고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나는 이런 예수님을 영원히 따르겠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께서 이 집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집이 다 사케오 집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저서야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케오는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혈통적으로 진짜 유대인들, 즉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이 사케오처럼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케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악령의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케오 같은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이죠. 결국 악령에게 속아서 사케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은 역시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냐를 가르치고 그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놈들을 찾아서 구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사케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혈통은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케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강도들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오셔서 사케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사케오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사케오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그 당시에 도덕적이나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 또 정말 죄인의 마음속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악령이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